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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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청년이의 얘기를 해줄게요. 오늘의 얘기를 잘 읽는 거에요. The Big Picnic A Big Picnic 이것도 읽게요. Jesus had finished teaching. Everyone was hungry. Send them away to buy food, his disciples said. But Jesus wanted to show the people that they could trust God.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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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렸어요. 사람들이 설교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제자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물을 사먹으라고 말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나는 나는 삼고 melt 삼고 싶지요 삼고 싶어요 삼고 싶어요 삼고 싶어요 삼고 계속 丸 Lower 오 마이 갓 왜 그러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랬어요 남자들만 해도 5천명이었어요 그래서 다 따라온 사람은 2만명이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말했어요 제자가 말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이해해야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고 제자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냐고 했더니 어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음식들은 먹괴를 갖고 있니 라고 했어요 날씨가 납작이 있어서 자식을 지내고 싶었는데 나는 그 일에 죽음이 Durab 그 일에 죽음이 안되신다 내가 지내고 싶어요 그 일에 죽음이 없죠 그 일에 죽음이 없죠 예수씨가 그러나 최저희가 말해서 이치기 액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자가 찾았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다섯 개의 빵과 두 개의 물고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왔어요. 됐다. 이 왕조만 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이요? 이 왕조만의 음식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우에.. 정확하다.. 어.. 동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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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엉.. 오이소 2리덜렐봐 귀림원 7개밖에 없어 2만명이 있는데 귀림원 예수있는 이걸로 어떻게 하실까 2리덜봐 3리덜만 예수님이 바닥에 앉아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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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만명이 먹은 거예요. 남자들만 세워도 5천명이에요. 남자들만 세워도 5천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할머니도 오고 할아버지도 오겠죠. 그다음에 여기 아들도 오겠죠. 엄마도 오겠죠. 여자도 오겠죠. 이걸 다 더하면 2만명이래요. 똥 똥 똥 똥끄네요 예수님이 바닥에 앉아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닥에 앉아있라고 말했습니다. 5천명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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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는 빵 5개월 먹고 2개 토마토 남자들 5천명이예요. 5천명이예요. 9천명이예요. 7천명이예요. 그래서 오늘 밤이 되어서 사람들이 갈 때가 되었어요. 근데 나본 바구니가 12바구니래요. 이것도 큰 바구니에 12개의 바구니에 꽉 찼대요. 나무 음식들이. 먹힌 짓 해볼게요. 먹힌 짓 해볼게요. isure 먹 bit. 나win Armen 여러개. 아름다운 파우드이다. 네, 정답은 주 네, 오늘은 The Big Picnic 여긴 이거 하는데 어땠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